네, 기자 수첩 안진용입니다. 가족사로 아픔을 겪고 있는 박수홍 씨가 결국은 이 횡령 의혹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홍 씨가 바로 오늘 새벽 3시경 전 언론사에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받겠다는 입장을 담은 이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면밀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보도자료는요. 법무법인 S, 실명을 밝힌 변호사 발로 왔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 더 이상 특정되지 않은 네티즌이나 지인의 주장이 아니라 정확히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불거질 때도 박수홍 씨의 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또 댓글들을 통해서 형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와 등판을 했다는 건 그동안 확보한 이 공식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다툼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늦은 새벽 오늘이었을까요? 이걸 따져볼게요. 박수홍 씨가 1차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합의면 좋겠다고 해서 합의문이 작성이 됐고요. 이 합의문에 대해서는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지. 자 그래서 원래 2일 금요일 날 양측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박수홍 씨와 형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이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은요. 형 쪽에서 딸이 아프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족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박수홍 씨도 나가지 않았다는 건데 이 내용도 역시 일방의 주장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보낸 보도자료에는 이 관련된 대화를 나눈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저쪽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반박자료를 이 녹취록에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형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반박하는 자료였는데 이거는 정말 최측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재산사항을 낱낱이 하나하나 짚고 있고요. 결국 만나기로 한 날 누군가는 또 다른 언론사와 만나서 박수홍 씨에 대한 반박 인터뷰를 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합의의 의지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인터뷰 내용이 누군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사람인지는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역시 아직까지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박수홍 씨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일이 다 대응을 했거든요. 일단 그 그럼 보도자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께 미리 전제해 둘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법적 다툼입니다. 질에 짐작해서 확인되지 않은 걸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더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박수홍 씨 쪽에서는 변호사가 법적 대리인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향후 이 법적 대리인이 하는 얘기들은 만약에 거짓일 경우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하는 친형층 역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형 본인이든 그 가족이든 혹은 제3의 법률 대리인이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언론에 얘기를 해줘야지 공신력 있게 기사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말이 옳은지는 이제는 법의 판단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단정짓지 않을 거고 이걸 보는 여러분 모두 단정짓지 않고 이제는 한 발 떨어져서 이 이야기를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게요.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 후 수익을 8대2에서 시작해 7대3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자 여기서 보세요. 2020년 7월까지라고 그랬죠. 자 이게 언제부터 분쟁이 본격화됐을지를 생각해 보면요. 결국 2020년 7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 박수홍 씨가 2020년 7월 이후에 함께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반년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박수홍 씨의 측근이 한 2년 전부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정말 모르는 지인들의 아니면 언론들의 사실이 아닌 추측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원 마련이거든요. 재테크라든 뭘 하든 그 돈이 누구의 노동을 통해서 벌게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짚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7대 3이라는 배분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생활유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으니까 소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 붙여야 되겠죠. 그냥 주장을 한다고 법원이 아 그렇구나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첨부가 돼야 돼요. 또한 법인, 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돼 있습니다. 자 박수홍씨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죠? 방송을 통해 알죠? 방송 출연이 가장 큰 그의 수익일 겁니다. 근데 그의 방송 출연료가 담기는 법인의 지분이 박수홍께 하나도 없다.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향후 법적 다툼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메디아붐이라는 법인에 박수홍씨 지분이 없는 건 변호사 측에서도 확인을 하고 이 공식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2020년 1월 친형명의 더 이해르라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자본금 17억이 투입이 됐는데 17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차례에 걸쳐 소명 요청이었으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더 이해르라는 법인 역시 형과 형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억이 만약에 형과 형 가족이 전부 다 본인 돈을 넣은 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17억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돈 자금 출처가 뭡니까? 이 얘기는 박수홍 씨. 혹시라도 박수홍 씨가 함께 일하는 그 법인 그 돈이 흘러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 아니면 아니라고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소명해 주십시오. 이거를 담당 세무사가 수차례 소명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세무사 인터뷰에서도 들은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의심 정황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에요. 자 그럼 그거에 앞서서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제시한 합의안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너무 무리한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또 다른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이 합의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합의안 첫 번째 항목입니다.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 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의 전 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서로 가진 재산 다 공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위 재산 내왕을 합한 후 이를 박수홍 7 친형 가족 3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한다. 전 이거를 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자 여러분 박수홍 씨 뿐만 아니라 친형의 지인이라 주장하는 분도 그 얘기했죠. 박수홍 씨와 일을 하면서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다고요.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까자. 그리고 이거 다시 7대 3으로 나누자. 그동안 7대 3으로 나눠왔으면 그냥 까고 그대로 하면 돼요. 재산 증식이 있지 않냐?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산 증식이요. 박수홍 씨의 재산을요. 형이 계속 증식해왔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인이니까요. 친형은 나는 그런 주장을 한 적 없다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인들은 그렇게 해왔고 그걸 토대로 기사들도 엄청 나왔다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형성된 총재산 중에 7대 3으로 또 나누면 친형 입장에서도 저는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 안에 손해배상 내용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이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내용으로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동안 번 거 다 공개하고 7대 3으로 나누죠.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친형내외는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하고 법인재산 횡령 박수홍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해 분명히 사죄한다. 이거는 그냥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본건이 성립될 경우 박수홍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인다. 이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고 재산 출연 계획을 각서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 이것도 가족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합니다. 하면 끝나는 일이고요. 향후 봉사나 기부활동 함께 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본건 합의 이후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박수홍과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호 간에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의 보면은 서로에 대한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밑에 건 전부 다 우리 둘 다 잘못했으니까 가족사로 서로에게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합시다. 그리고 속조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친형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함께 기부하고 봉사활동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왜 안 받아들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형님 쪽에서도 입장이 나오겠죠. 이래서 못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장이 나온 게 없으니까 제가 그쪽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쪽에서도 연락을 안 받으니까요. 기자들이 연락을요. 이런 합의안이 갔는데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기사를 양산했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4월 5일 월요일이죠. 정식 고소 절차 및 민영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비방기사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사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서울 마곡동 상가는 박수홍과 친형이 5대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분 배분을 보면 5대5로 돼 있다는 거를 등기부 등본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는 이렇게 보면 진짜로 절반은 박수홍 씨의 몫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분명 박수홍 씨와 친형이 번돈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기도 했었죠? 7대3이죠. 그런데 왜 이거는 5대5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자금에 대한 계약을 7대3으로 약속했음에도 이 상가는 유독 5대5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곡동 상가는 토지와 건물분 계정별 원장을 보면 박수홍의 이름이 없고 모두 친형 및 그 가족들로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캡처 사진을 언론사에 다 보내왔습니다. 이 계정별 원장이 뭔지 제가 짧은 소견이나 조금 확인하고 공부한 걸 말씀을 드리면요. 이 건물을 토지를 구입할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넣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이 계정별 원장을 보면은요. 박진땡 박송시의 형님이죠. 그리고 이윤땡 이거는 형수 친형의 아내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땡땡 이거는 박송시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분과 건물분에서 박송시의 이름은 없어요. 이게 왜 제시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전문적인 부분에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돈이 들어갈 때 이분들의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계정별 원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거래처에서 돈 낸 이분들이 이 상가들에 대해서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가 굉장히 많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없고 상가라고 했는데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이 점포들 상가들에 대한 건데 여기 박송시의 이름이 없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박송의 자금이 투입돼 매입된 상가임에도 박송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동시에 박송시의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이 당시 투입된 10억 원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0억 원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박송시의 돈이 10억 원이 투입이 된 거죠. 이 상가들을 사는데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박송시의 10억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박송시의 이름이 없다. 결국 박송시의 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어서 거래를 한 거다. 그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주장입니다. 저 역시 이래서 박송시가 피해자입니다. 손을 들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봤을 때 박송시의 돈이 들어갔으면 그만큼의 박송시의 확실한 이 사람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박송시의 이름이 없다는 건 향후 박송시의 상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작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박송 명의로 된 아파트가 새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점 박송이 보유한 아파트는 새채가 아닌 두채이고 그중 매각 중인 한채는 이달 중 매수금이 잔금을 치르면 1주택자가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가봐요. 결국 이달이 지나가면 1주택이 되는 건데 이 일이 불거진 후 박송은 30년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목숨을 주장했을 뿐 빈털털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습니다. 정체가 알 수 없는 네티즌의 주장에서 비롯이 된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박송시가 그동안 30년 동안 사람들이 왜 모르고 있었어라고 하는 얘기는 박송씨도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 집도 사고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실제로 벌고 내가 가져가야 될 몫이 횡령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박송시가 번 돈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파트가 새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박송시가 돈 벌만큼 벌었는데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친형의 지인을 빙자한 자가 박송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꼼수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4월 2일 친형이 만나기로 했는데 박송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읽고 친형이 나온다고 했으면 만나는 게 맞는데 왜 박송씨가 도련 안 만났을까 이거에 대한 해명인데 이날 오후 만나려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 나오겠다고 했던 형이 갑자기 딸이 아프다며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박송도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형이 나오지 않으면 법률 대리 있는데 굳이 박송씨가 나오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로의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인 끼리 만나려는데 당사자가 굳이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게 서로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저쪽에서는 형이 만나자고 했는데 박송이 안 나왔다고 그러고 있고 여기서는 박송이 나가려고 했는데 형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박송도 나갈 이유가 없네 해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 이 내용은 협상 당사자였던 박송씨 변호사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쪽에서 이러이러해서 형이 못 나갑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그런 얘기 안 했고 박송씨가 또 거짓말하는 거라면 친형 측도 대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기사로도 쓰고요. 박송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을 얘기했다고요. 대신 이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그 녹취록 안에 친형의 대리인 측이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앞서 보도에서 했던 주장이 거짓이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일단은 제가 그 녹취록을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얘기 거듭 강조드리지만 박송은 그동안 두 법인 세무의를 오래 보던 세무사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뒤늦게 확인한 후에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회계장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한 후에야 박송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열람한 것일 뿐 그동안 모든 회계관리는 친형과 그의 배우자가 해왔기에 친형 측 일을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회계처리에 대해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쪽은 친형 쪽입니다. 지금은요 소명 요청만 하지 친형의 통장을 까서 볼 수도 없고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된 건지 정말로 친형이 순수하게 번돈으로만 투자해서 재산을 벌렸는데 박수홍씨가 그게 배가 아파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박수홍씨의 재산이 흘러들어가서 형성된 재산을 형이 갖고 있는 건지 이게 확인이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걸 확인하려고 세무사가 몇 차례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소명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답은 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세무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세무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형의 통장과래 열람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잘자이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목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향후 꽤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수홍은 다시 한번 가족사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2021년 4월 3일 법무법인 S 담당 변호사 노종원 하면서 보도자료가 끝이 납니다. 외부에 공표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공공성을 획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안에 거짓이 있으면 이 역시 친형 측에서 반박을 해서 법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히려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 친형이 실제로 횡령을 했다 잘못을 했다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저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남아있어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건요 이 모든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걸 판단을 해줄 건데 그 사이에 또 무수한 기사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어떤 기사도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 한 발 물러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한 인간의 아픈 가족사니까요. 잠시 후에 시간에 감사드립니다.